오늘 2번은 홍우주가 배치됐습니다. 신윤혁은 배제고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윤혁은 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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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풍을 일으켰던 팀들이 있습니다. 자 빠졌습니다 됐고요 후가 나왔습니다 조심히 해줘야 됩니다 버스윙 쳤습니다 자 안타 세입 됐습니다 자 이루 봐야죠 이루 자 띄었습니다 세입 오우 힙바이 피치 맞았습니다 제2구 쳤습니다 잡혔습니다 허산 헛스윙 쳤습니다 지나갈 때 있으시면 자 헛스윙 정서 천천히 해야죠 떨어진 낙차 끝 커브 하나 던져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마쳤습니다 홍우주 빠른 발을 이용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나이스 베팅 자 문호석에게 잡힙니다 좋습니다 양정우가 잡아듭니다 쳤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김준혁 김준혁은 2루 달려야죠 그렇지만 쳤습니다 자 라이트 제4구 쳤습니다 자 이재율 제2구 좋습니다 자 쇼 양정우 양정우가 잡았습니다 제2구 자 다시 양정우 자 아이고 세이프 자 펀치 됐습니다 자 2루 1루 자 좋습니다 스윙 스윙 빠졌습니다 빠른 공 던져봤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초구부터 반응해서 지금 2루에는 홍우주가가 있습니다 자 자 홍우주가 걸렸습니다 지금 자 변하고 저는 3루를 파고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프트 앞에 홈을 밟았습니다 검볼 쳤습니다 2루요 이제부터 한번 제2구 쳤습니다 자 라이트 김석영 여기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김석영이 잘 잡았습니다 힘드신것 같구요 쳤습니다 양정우 그렇죠 잡아서 자 1루로 제1구 오 다행히 큰 쳤습니다 부산 부산 제3구 제3구 쳤습니다 정서 쳤구요 자 정서 쳤습니다 안타치고 쳤습니다 안타치고 쳤습니다 자 김준혁 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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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루까지 어르신 하늘 하늘 헌산디에드 좋은 투수가 있어 보입니다 걸렸습니다 10루까지 걸렸구요 한번 올려주십시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해야죠 전함건 변하고 아 펀치 됐습니다. 쳤습니다. 자 이리로! 이동했습니다. 쳤습니다. 스윙! 위기를 막아냅니다. 자 1구! 9! 3구 스트라이크! 5! י. 3. 수 питail 5 LEONG 지켜보겠습니다. 높았습니다. 좋습니다. 안타됐고요. 김동환은 1호까지. 좋습니다. 자, 센터플라이아웃. 그 원볼 변함없이. 변하고. 자, 밀어냈고요. 수비에 막혀서 아웃됐고요. 김준혁의 밑에 꽂아줘야 됩니다. 던져줄 필요가 있고요. 좋습니다. 자, 병살은 할 수 없었고. 변함없이. 스윙. 자, 윤영민이 올라와서 이닝을. 실회를 정. 이제 바뀌어서 올라온 투수이니만큼. 좋습니다. 자, 일루. 좋습니다. 자, 센터. 자, 센터. 좋습니다. 자, 나이스케치. 공격을 이어가야. 일루 간지. 아웃. 좋습니다. 아웃. 좋습니다. 자, 내야의 뜬공. 홍우주. 홍우주. 홍우주가 잡았습니다. 자, 3구. 쳤습니다. 자, 밀어냈타. 그렇죠. 김병환. 쳤습니다. 크게 쳤는데. 자, 뻗진 못했고요. 일루. 잡겠다는 신. 이고요. 쳤습니다. 분석 쳤고. 자, 라이트였군요. 자, 배제의 구애공격. 두 스트라이크. 두 볼. 쳤습니다. 잘 받아진 타고. 자, 집중해줘야죠. 자, 집중해줘야 됩니다. 자, 집중해줘야 됩니다. 쳤습니다. 또 한타 맞았습니다. 제1구. 쳤습니다. 자, 높게 뜬공. 자, 홍우주. 홍우주. 잡았습니다. 제3구. 쳤습니다. 떴습니다. 캐치. 잡았습니다. 저 스트라이크. 하파도. 쳤습니다. 자, 센타. 무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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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권. A권역의 경기는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경기.